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현재 자동차의 스타리아 미니버스 자동차 레고를 소개할까 합니다. 이 스타리아 레고 자동차는 얼마 전 현대에서 새로 나온 미니버스입니다. 먼저 보시면 미니버스처럼 중간에 있는 문이 활짝 열리고 뒷문도 이렇게 열립니다. 그리고 차 앞에 있는 이 문도 활짝 열립니다. 그리고 미니버스처럼 안에 공간이 넓어서 미니버스처럼 활용해도 좋고 캠핑카처럼 활용해도 좋습니다. 그리고 스타리아 미니버스의 장점 중간에 이렇게 전등이 쭉 있는 것도 잘 구현했고요. 뒤에도 똑같이 되어있습니다. 지금까지 레고나라 양주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가능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